동락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즐겁다는 건가요? 그럼요. 함께 이야기를, 감소를 나누면서 즐거워하시라 웃음 졸잖아요 얘를 타임으로 나가도 되고, 공으로 나가도 되고 여기 공 너무 어렵게 써주면 또 힘드니까 내꺼는 쉽게 써주셨더라구, 거의 정자로 그렇게 써야지 또 어느정도 발전한 다음에 그게 돼야지 그래도 많이 흘리진 않은 것 같은데 많이 흘린거에요? 아니 지금 내가 절제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보고 쓸 수 있었다고 더 흘리면 그런 획 따라서 하려고 그렇게 즐길 수 있었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멈추는 이동 지절로 지절로 지절로